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을 극복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제 노년의 임종을 앞둔 그러한 때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일생동안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고 연구를 하시고 많은 책을 썼는데 간단하게 그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보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 간단한 말이고 우리 찬송에도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러나 그 간단한 몇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아주 명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참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을 압축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자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이아몬드는 참 아름답고 값지고 빛나고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이지만 그러나 그걸 분석해 보면 석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흑연하고 똑같아요. 연빌이 심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단지 배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열을 조금만 가하면 한 600도 만에 열을 가하면 똑같이 석탄처럼 다이아몬드는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박학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사람의 본 바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참으로 겸허한 태도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겸손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저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교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만의 근원적인 그 근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아비가 바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 죄의 아비인가? 이것은 바로 사탄인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죄가 모든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성상으로 닮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비극이 탄생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이 포천의 수양관에 가면 생수를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보통 보면 다 맑게 보입니다. 그러나 등에 대고 이렇게 투명한 잔을 딱 비춰보면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태양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과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다 해봤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였다라. 이게 그래서 153모나비 볼펜 153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풍성한 소확을 위해서. 그래서 잘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그물을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아니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물고기를 투망을 했더니 찢어질 대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변화가 된 게 뭡니까? 주여. 선생님에서 주로 바뀐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양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의 죄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냥 거꾸로 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서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미혹은 자신의 영혼의 죄를 감추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만은 바로 폐망의 선복이요. 차마는 넘어짐의 앞잡이란 그 말씀대로 그 교만을 통해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쫙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과연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가 저는 또 목회자이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증상이에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지럽습니다. 구토증이 납니다. 배가 좀 뒤틀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피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엑스레일도 찍어보고 때로는 내시경도 해보고 이러한 검사들을 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진단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을 때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 있는 평안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벽에 서서 밑에 있는 낭떠러지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현기증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우리는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밑에 있는 낭떠러지 깊은 아래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언제 내가 혹시나 실수해서 문제를 만들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불안과 염려가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은 바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불안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그걸 잊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 속에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이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나 과와바다나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사냥총으로 가스관을 물고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왜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고 남들이 다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영적인 교만 그것이 엄습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그 근원이 바로 그래서 이 가시와 엉컹기 이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래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각종 스트레스 물리학적 생리학적 여러가지 영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이러한 각종 스트레스가 병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미움과 식이는 뼈로 썩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뼈에 피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싹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리라. 같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영적 교만이 임하면 세 번째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그 만나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이 만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뭐냐 이 뜻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래요. 먹으니까 이게 좀 달콤하고 그냥 설탕과자라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은 비슷한 거지만 그 안에는 완전식품이에요. 완전식품 뭐 완전식품 하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또 무기질 또 각종 비타민 필수 비타민 모든 비타민 무기질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만나 하나 이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친구의 그 아들은 지금 한 24가 됐는데 감자만 먹어요. 감자만 아무것도 안 먹고 감자 하나만 딱 먹는데 건강하게 산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감자 속에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자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이것을 하찮하게 여기는 이러한 배망덕 환자가 된다. 또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냥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그 메추라기를 그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진중에 떨어지고 사람 키만큼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실컷 고기를 먹게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며 애국의 노예생활 할 때 비록 노예생활은 했지만 거기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여러가지 고기도 먹고 이런 것들이 부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이러한 것입니까. 결국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므로 빌리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없게 하라고 그 교만함과 원망함을 꾸짖은 사도바울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리세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바리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허한 태도로 마치 바리세인과 세리가 기도하지만은 바리세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근체와 채소와 모든 것들을 정확히 저울에 달아서 11조 철저하게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빼뜨리지 아니하는 이런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찌감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절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 때 세리는 의롭다 예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겸허한 바리세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에요. 그들은 행함을 자랑했지만 그 행함으로 말미암하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증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겸허할 때 어떤 일인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합한자가 될까 하나님의 뜻의 합한자가 될까 이것이 우리 겸손한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사람이 설사 여러분을 비판하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영적 교만이 들면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사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좀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3일 동안 큰 고래 물 뱃속에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토천해요. 인후에 가서 복음을 3일 밤낮 동안을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며 죄를 뿌리며 금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절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거역 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거역 하는 레벨리언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저항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거역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간에 거역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와 직원들 간에 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애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사용한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 한 분이 천년 왕국을 다룬 이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적끼리 수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스릴 때는 가장 비극적인 이러한 체제가 되는 것이에요. 독재자 한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 적그리 수도 한 사람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과 비통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역하는 것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루시퍼를 통해서 아담과 하하가 미혹을 받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에 순정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이 모든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바로 죽음의 시작은 거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순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순정하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교만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은 악한 자를 백배나 악한 자를 만나게 되어있어요. 임자를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나게 되어있어요. 그 결과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난 자는 영벌에서 사탄의 이빨에서 그걸 삿다 끄집어낸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석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을 알았으면 약을 처방을 해야 됩니다.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겸안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선 첫째는 내 자신의 상태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고백 아닙니까? 내 자신 오늘 하루 동안에 아니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혹시 슬프게 하지 않았나? 이러한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성령께 우리를 우리에게 성령께 우리를 강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고 있는 범죄한 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빛을 비춰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죄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동안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지만 그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그러나 그때 바로 천국이 임재하는 그러한 경험을 1년 가까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유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자신의 위치와 우리 자신의 썩어진 태도를 우리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할 때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물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대안하고 기도해주는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몸에서 나는 채취 내 입에서 나온 채취는 굿이라고 그러죠. 채취라고 여기다 이런 것은 내 스스로 잘 못 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교만 죄악 이런 냄새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맡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영적 멘토는 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혜로운 피드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고 가르쳐짐을 받는다면 즉시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는 그러한 영적인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 죄악된 행시를 깨뜨리고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맨날 반복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아요. 꿀꿀꿀 먹고 그냥 깨끗하게 쉬어 놓으면 또 가서 진탕에 그냥 그렇게 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내가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어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고 손가락에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참담함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큰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사올왕도 보십시오. 사올왕이 지은 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은 가늠죄를 범했을 때 그 가늠죄가 위계질서에 대한 가늠이라고 그럽니까? 왕권을 가지고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니야. 위계질서. 또 그것이 탈락하니까 그 남편 임신을 했어. 그래서 그 남편이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부부생활 하도록 해서 임신한 것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을 지키고 궁정에서 떠나질 않는 거 아니야. 얼마나 충성돼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사람 요압장군을 시켜서 아 이놈 죽여라. 맨 앞장서서 성벽 기어올르게 하라. 그래서 죽이면 안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죄가 법조인인 아시겠지만 이 죄가 더 크다면서요. 미필적 고해에 대한 죄인가요? 이러한 법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란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했습니다. 회복시켜주셨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아이가 죽고 자기 자손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월은 어땠습니까? 사월은 무슨 간음을 행하거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사월에 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늦게 온다고 드려버리고 또 아말렉 쳐들어갔을 때 그 아말렉 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모든 생명이 있는 짐승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번에 전쟁하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아말렉 에 가서 다 다른 건 진멸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살찐 소와 약대와 종자가 좋은 것들은 싹 빼돌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핑계했어요. 사월이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따로 뽑았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비겁합니까.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교만은 없었어요.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그는 실수하고 육신의 정력을 만족시키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작하고 하나님의 그 만월의 여기모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죄를 다윗이 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백성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만월이 어겼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퇴출시켰어요. 그것을 사모엘 선지자에게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모엘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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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옷이 찢어졌어. 그 정도로 매달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한 것 같습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쳤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러고 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꿈에서도 우림에서도 우림이라는 것 제사장의 옷 속에 들어있어 이것을 예스까 노냐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선지자도 들려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무당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그냥 한방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사술의 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점치는 사술의 죄 주수의 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거 꿈에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훨씬 잘못한 거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쳐가는 그러한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바할제불의 힘을 빌러서 내쫓었다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사울이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가 있고 완고한 것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이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쳐가는 배교의 죄 예수님 믿다가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죄는 범하면 안 돼. 하나님을 직접 배쳐가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장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요한일서 1장 구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냥 괜찮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뭐 그런 거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했잖아요. 잘못 니우쳤잖아요. 예수님 판 은삼십량 다 돌려줬잖아요. 철저하게 니우치고 회개는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비참하게 마지막 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착한 연하당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유일하게 목이 잘리고 효수하는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왕이 수치를 당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지고 시체가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취업을 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경한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엎지른 다시 뒤엎을 수 없는 그러한 단계가 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정기적인 예배에 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비판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정말 디엘 무디 선생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기자들이 왔어. 그래서 좀 피곤하니까 좀 다음에 합시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문짝 만큼 성교자 무디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그냥 신문에 놨어. 그러자 그 스탭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아니 이거 이대로 가만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고발해서 이러한 것들이 취소치어야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웃으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아직 모르고 있구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마태범 5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생명을 거두고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침대 곁에 있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그가 일생을 막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걸 썼는데 뭐라고 쓰여있느냐 We are saint battler 우리는 거지입니다. For God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지입니다. That is the truth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순간에 마귀의 역사는 무섭게 달라드는 겁니다. 라우디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헐벗음과 벌거슴과 교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죄사함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늘 감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위하여 십장을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여름으로 주관합니다.